반기탄이 어떻게 선거를 방해할지 저도 감이 잘 안 와요 철저하게 내 약점을 파고들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요? 일단 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봐야지 결국 대비책은 없단 말씀이네요 선거가 코앞이라 대비책을 세울 시간이 없어 어쨌든 일정대로 움직여야 하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어요? 뭐든 힘 닿는 대로 변 대표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? 다른 의도가 있는 거냐고 묻는 거야 저 이제 기댈 때라고 변 대표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조직에서도 쫓기는 몸이고 변 대표님이 잘 돼야 저도 살아요 걱정 마 나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살아왔어 이번 선거도 반드시 이길 거야 저 변 대표님 옆에 오래 있어도 되죠? 조직이든 사람이든 더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? 아니면 수술한 부산을 선택하여 대로em 글자 250만 원 1분 arrive 사무실로 가봐야겠어 혹시 저 의심하세요? 다음영상 로비스트로 훈련받아온 여자를 함부로 믿을만큼 내가 그렇게 순진하지 못해 이해해요 근데 곧 제 진심 아시게 될 거예요